히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두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임종훈의 서브 끈질기게 버텨냅니다! 임종훈! 임종훈의 특섬입니다! 와... 이거는... 요번... 두번째 시즌... 베스트 볼로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지금 임종훈에서 시크는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커트 엘리! 이렇게 끝납니다! 임종훈의 특점! 네... 한게임에 두번이나 이렇게 나오네요 온 힘을 다했던 두 선수 하지만 마지막 딱! 이 한 방으로 임종훈이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이즈구의 특점은